오늘도 국사봉에서 노가를 무게가 편하네 헤나 맨날 하는데 거기서도 그래 어? 다른 기분이 느껴져? 그럼 느낌이 틀리지 국사봉님 여기 산 이름이 뭐예요? 그냥 모르겠어 국사봉이지 뭐 저기 우리 내려오면 국인 국사 국사야 딱 두 달 전건데 맞는 어휴 뭐래 경기를 만든 게 꽤 낫다니까요 강원도 가면 어? 강원도 가도 이건 특정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걔네 이름 따라서 동의도 있거든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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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하 하 거치네 이제 해나니까 거쳐 조금 보인다